이런 먹을거리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믿는다. 대전에서 태어난 세자매는 음식 솜씨 뛰어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대학 졸업 후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던 윤정씨는 환상의 팀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큰언니에게 동업을 제안했고 뉴욕에서 일하는 막내까지 불러들였다. 그렇게 세자매 작업실이 시작됐다. 갈수록 깊이 있게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을 계속 배웠거든요. 계속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니면 더 잘하는 동생이 더 잘하거나 언니가 더 잘하는 부분을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말 진실되고 깊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뭔가의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람있고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음식을 별로 걱정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 다른 스타일리스트랑 일을 하게 되면 약간 아역 싸움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안 맞으면 되게 맞춰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원래 옛날부터 되게 정말 친구처럼 친한 자매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편안하게 음식을 만들고 언니는 또 그걸 너무 예쁘게 담아주시니까 바로 그거죠. 간소화. 절자의 간소화. 굳이 막 이렇게 뭐 거치지 않아도 되고 셋이 그냥 모여서 뭐 하자고 결정이 딱 나면 이제 추진하면 되는 거죠. 누가 하나 이렇게 잠깐 실수를 해도 그걸 이렇게 덮어줄 수 있잖아요. 서로 어? 하면서 이제 가서 도와주고 얼른 사태 수습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되게 좋고 함께 일을 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세 자매 결혼한 윤정 씨와 달리 수정 씨와 은희 씨는 서울에서 집으로 얻어 함께 지내고 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한다. 은희 씨는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쓰기도 하고 요리 강의를 하기도 한다. 파티 음식을 만드느라 미뤄두었던 강의 준비를 시작한다. 한편 수정 씨도 은희 씨 못지않게 바쁘다. 예산과 정산을 맡은 수정 씨는 늘 영수증과 씨름한다. 은희야. 어? 뭐 물어볼 거 있어. 이 와인 어떤 용도로 쓴 거야? 12월 말일날 썼던데. 이거 저기 때문에 산 거죠. 회사를 위해. 경비로? 네. 근데 제 카드로 끊었어요. 어, 그래? 수정 씨는 큰언니답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녔다. 동생들에게 화를 내는 일은 드물지만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며 과다 지출을 막는다. 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식자재 보면은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좋아하고 뭐 쉽게 그릇, 예쁜 그릇 보면 되게 좋아하고 또 윤정혜 같은 경우도 정말 예쁜 소품만 있으면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다 살려고 막 그래요. 이제 사두면은 이제 스타일링할 때 또 막 쓰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같이 간 경우에는 지금 이거 당장 필요한 거 아니잖아. 다음에 필요할 때 사. 이제 막 이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만약에 셋이서 가가지고 막 다 이것저것 막 다 사다 보면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들 요리를 좋아해서 시작했다지만 엄연한 사업이다. 치밀하게 살펴보고 계획을 짠다. 며칠 후 윤정씨가 걸음을 재촉한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윤정씨는 광고와 잡지 촬영에 요리와 스타일을 담당한다. 그릇과 소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비싼 그릇을 살 때도 있지만 윤정씨는 저렴한 그릇을 사들여 고가의 그릇 못지않게 연출해내는 실력을 지녔다. 결들도 되게 고급스럽고. 이거 닭잇삼 더 있어요? 네. 있어요? 지금 살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요? 얼마나 줄여주신데요? 몇 개? 화면에 두 개 정도 해서. 네. 윤정씨가 그릇을 사는 비결은 역시 노력이다. 수없이 발품을 판 끝에 멋진 가게 몇 곳을 알아뒀고 가게 안에서도 고급스럽고 품질이 뛰어난 그릇들을 쏙쏙 골라낸다. 끝 상태가 마무리도 깨끗한지 그런 걸 보고 또 이렇게 만져보면 가볍고 일단은 무게가 가볍고 무거우면 사용하는데 주방에서 되게 사용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가볍고 또 하나는 또 포개났을 때 편한지 주방에서 뭐 한두 개 그릇을 사는 게 아니니까 착착 포개났을 때 괜찮은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만져보면요 느낌이 딱 와요. 실속파 윤정씨의 알토란 쇼핑이 끝났다. 그날 밤. 스태프들 앞에서 윤정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이끄래요. 깔끔해서. 얼마야. 이제 마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반찬 담아도 너무 예쁘고. 그치 묻어나게 이렇게 중앙에다가 담는 거야 반찬을. 그릇을 사면 반드시 진열해 본다. 너무 화려한 색깔을 고르지 않고 다른 소품들과 조화를 생각하는 것이 윤정씨가 그릇을 선택하는 또 다른 요령이다. 수저를 받침대에 놓고 하얀 넵킨을 말아서 올린다. 그리고 작은 잎을 꽂아 산뜻하게 마무리한다. 그릇 10개와 다기쌍 2개를 사는 데 든 비용이 5만 원 남짓. 윤정씨의 손길이 닿으니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 변했다. 오후 5시. 윤정씨가 작업실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향한다. 아들 진교를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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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교야. 진교야. 엄마. 아들을 낳고 한동안 육아에만 전념했던 윤정씨는 아들의 돌이 지나자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되어야지. 선생님은 되어야지.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잘 훔쳐주겠대요. 진교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또 오랜 시간 자신이 해왔던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 갔다 왔어요. 진교. 안녕하세요. 진교 오늘 스키 보자인데. 엄마이자 아내이기도 한 윤정씨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배려해 준 건 자매들이다. 나 쑥갓 그때 하고 남은 것 같다. 세 자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베개는 번갈아 가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들기로 했다. 언니는 뭐 만들 거야? 언니가 골뱅이. 은희는? 나는 그냥 이 토마토가 약간 빨리 먹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욕기를 할까. 얼려놓자. 욕기. 응. 그렇게 좋아해. 자신의 특기를 살려 수정씨는 한식을, 윤정씨는 샐러드를, 은희씨는 양식을 만들기로 했다. 큰언니가 고추장 양념을 막내에게 맛보인다. 언니 손들셔도 될 것 같아. 어?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맛있어. 고추장은 맛있는데 거기 치즈 들어가고 그러면. 아니 맛있어. 아, 나는 출석이 되기 시작한다. 우리 주워주고 오세요.